지금 얘때문에 어서오세요 프리티다역입니다. 지금 집에서 얘를 세상에 잠뿔이 이렇게 잘 내리고 있는 애를 팔 벌렸다고 이렇게 팔 벌렸다고 파가고 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실뿔이 이쁘게 내리고 있는 애를 왜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어저께 요거 우리 놀아 6천원씩 나가나 사갖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요 사이에다 갖다 끼워 넣으려고 이제 끼워 넣는 게 자신이 없으신 거죠. 근데 요렇게 이제 끼워 넣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요거 하부는 여기 송평분 이제 송평분 인데 그 손물레 송평분 제가 송평같다고 요게 한 19cm 정도 되구요. 요쪽으로는 한 14.5cm 정도 되는데요. 요 아이가 낮아요. 생각보다 진짜 요렇게 생겼어도 낮아요. 그래 가지고서 요런 아이들 제가 전에 요런 아이 이 아이 생각나시죠? 항우란 연꽃 이게 금종자였었어요. 요게 다 금이잖아요. 지금 이 아이. 요 금 보이시죠? 예쁘죠? 근데 요런 거 요거를 차마 시집을 보낼 수가 없어갖고 제가 여기다가 그때 근무지. 여제 근무지를 갖다가 이렇게 석궐 식재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진짜 제가 5월 12일 날 식재했는데 그냥 비 좀 맞추느라고 이렇게 애를 갖다 내놨더니 비를 맞고 부케처럼 빵 터져 갖고 지금 요러고 있습니다. 뭐 흙에서 나오지도 않아. 요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도 지금 양팔벌린 애한테 끼워넣기 하고 싶은데 어차피 저는 다른 애예요. 둘이. 근데 이제 우리 고객님은 같은 아이. 노라를 끼워넣기 할 거예요. 센터가. 제가 이 어려운 걸 또 해야 돼. 영봉 막 꽂아 놓는 거 봤어요. 네. 안녕히 가세요. 저런 걸 어떻게 심지? 어떻게 심지? 마사람 하나 드리고. 마사람 하나 드리고. 아 진짜요? 응. 저 같은 경우는 그 뭐지? 밥 먹다가도 머리카락이 내려면 밥숟가락 뒤꿍지로 머리를 올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저께도 옆에 뭘 찾는데 뭐가 없어. 그래서 막 핀셋도 꽂고 얘도 꽂고 막 꽂아 놓고 세워놓고 일단은. 뭔가 세워야 되니까. 쌤. 여기다 춤맥 심어도 돼요? 네. 심어도 돼요. 어머 딱인데요. 근데 다리가. 어머. 왜 그런지? 또 없어요. 헐. 자기 부상이도 없어요. 어디서 찾아오셨지? 저기 밑에. 어디 밑에요? 저. 유유분 밑에? 유유분 밑에 하나인가 있을 텐데. 네. 거기에 딱이에요. 아까 그 제스타 일자 수영도 마찬가지. 이거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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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합은 저러다 몇 개씩 막 깨져요? 응. 괜찮. 괜찮해요. 네. 뭐 깨지는 것도 있고. 뭐 죽어나가는 것도 있고 그래야지. 아. 헐. 농장 사장님도 돈을 버셔. 에이. 에이. 있잖아요. 장사하면서 막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냥 막. 하나 죽으면 막 큰일 나는 줄 알고. 괜찮아요. 네. 이거. 작년에 심어갖고. 근데 작년에 심으실 때. 여기. 원래 뿌리 정리 잘 하시는데. 좀 겁나서 좀 들틀었죠? 아니 그게. 허공가리만 한 거라서. 그대로 좀 내느라고. 그치. 네. 네. 자는 맞아. 왜냐하면 너무 이뻤거든요. 예뻤어요. 많이 컸어요. 그리고. 작년에 사가신 거 많이 자랐어요. 근데. 미안하다. 뿌리. 새뿌리 잘 받고 있는데. 엄마가 훅 파갖고 오고. 니네 엄마도 참 극성이다. 극성이다. 가까이 붙여주려고. 에? 가까이 붙여주려고. 어. 친구만 들어주려고. 네. 가까이 하기에 너무 원장침돼 버려가지고. 맞아요. 너무 맛있게 삽니다. 이거 허벅 얼마에요? 다리가. 다리가. 다리가 없잖아요. 아. 다리가 있네. 이게 얼마야? 팔까? 네. 팔구요. 고객님 그거 기다리시면 제가 심어드리고요. 아. 이거요? 기다리시면. 네. 시간 있으시면. 뒤에 가서 커피 한잔 타갖고 오세요. 저 이분 끝내고요. 안 먹어요. 그냥 기다릴게요. 심심하잖아요. 다 있어요. 거 봐요. 다른 차랑 얘기하셔야죠. 국화차? 네, 다 있어요. 이분은 진짜 옥상에서 참 잘 키우시는 분인데 이번에 차강도 흰색으로 해서 싹 바꿔놓으셨대요. 작년에. 작년에. 그런데 조금 엄마가 소심해. 죽으면 속상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그쵸? 맞죠? 막 걱정을 한가득하고 사장님이 이거 어떡할까요? 사진이 오고 그래요. 그래서 나 같으면 저거 훅 잘라버릴 텐데. 혼자 그러고 뭘 보면 벌레인 줄 알고 그냥 끔찍끔찍 놀래가고 사진 보내요. 그러시는 분. 오히려 저희 옆에 저 나 때 어머니 등장하셨습니다. 놀라게 안 좋은다고 하셨는데. 나 때 어머니는 뭐 이 동네 사십니다. 거의 이 동네에요. 경기도. 그렇다고 그러겠어. 어제부터. 그럼요. 출연하되고 오늘도 출연하셨다. 네네네네네. 이렇게 하고. 이게 홀수면은 여기 하나 딱 들어가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치요. 어떻게 하나 더 뽑아올까요? 짝수처럼. 그래도 짝수인데 한번 뽑아와 보세요. 이게 홀수라. 그래서 제가 357을 좋아하는 이유가. 자 이게 짝수에요. 여섯송이. 두송이 두송이씩 여섯송이니까. 딱 여기 지금 이 모양이 되죠. 진짜 딱 거기 옆에 있네요. 네 맞아요. 딱 여기에요. 못참는거 아니에요? 염봉이 괜히 심었나봐요. 염봉 씹는거 보고. 이거 심어달라고. 염봉이 잘 보면 어떻게 심지. 봤죠. 지금 만지면 떨어질거 같지요. 아 그셨어요. 그래서 뭐 옆에 있는. 급하니까 막 핀셋을 저도 다. 막 이렇게 꼽아놓고. 이런거 하실때 급하시면 이렇게 하세요. 그냥 이렇게 하고. 나 여기다 흙 넣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꽂아 놓으신 다음에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수영 딱 잡으면 되요. 뭐 옆에 있는 이 도구 갖다 놓고 뭐 할 건데요. 얼른 오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얘 다 노란은 거의 쌍도에요. 그 쌍도짜리는 사장님들이 이렇게 가격대가 또 달라지게 책정을 하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때는 쌍도가 다 다. 그래도 얘 가격 엄청 착해 진거에요. 작년에 만원씩 했잖아요. 쌍도가. 사장님 노란 어떻게 되나요? 어. 저거 우리 멜랑꼬리 봐보세요. 멜랑꼬리 릴리시나 보셨나요 예전에? 음. 여기 지금 서나분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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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리 들어가 보세요. 멜랑꼬리라고 있어요. 걔보다 더. 어. 처음에는 약간 보라보라 하다. 핑크핑크. 핑크용올 같은 거 아세요? 그런 쪽. 아잉. 얼마나 되셨어요? 하하하하. 이제 이제 거기서 거걸 물어봐야 되는지. 핑크용을 몰라요. 그러면은. 얘가 입을 때는 약간. 색이 저게 노랗게 약간. 아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갈 때쯤. 지금 우리 제스타가 주황색이잖아요. 지금 보라 같잖아요. 이게 지금 색이 빠져서 그러지. 처음엔 자주색에서 저기 보라로 가잖아. 그 다음에 저렇게 지금 주황색 돌잖아요. 제가 그리고 아르제 도이 흰색 빛으로 가는데 쟤는 크림처럼. 그러니까 이걸 마지막을 본 사람들은 마지막 색깔을 얘기하고요. 중간색을 본 사람들은 나는 꼭 항상 중간에 보고 난 색깔을 보고. 저기 멜랑꼬리처럼. 지금 멜랑꼬리 못 찾으십니다. 나도 이거 인스타에서. 수도 바로 옆에 그 서라분에 보라색 같이 생긴. 쟤 아닌가? 약간 인스타에서. 해외 인스타에. 얘가 올라왔었어. 주황색 화분 옆에 거 아닐까요? 초이베. 옆에. 옆에. 그거요. 아니에요? 그 라인에 있을 것 같은데. 서라분이라면요? 피렌체 옆에. 피렌체처라 옆에. 이거 너무 백금 얼마야? 아 그거는 3만원. 저거 마제스타 5만원 맞죠? 마제스티 아니에요? 6만원 아닌가요? 저거 저거. 저거 저거. 멜랑꼬리. 네. 마제스티 6만원이요. 금 아니죠? 걔는 금이 원래 섞인 종자에요. 네. 멜랑꼬리. 예. 거기요. 그게 릴리시나. 릴리시나 보셨으면 릴리시나 색감이라. 얘네들 그러니까. 색감을 어느 지점에서 보셨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다 달라요. 그 온슬로우도 맨 마지막 색깔을 보신 분은. 오셔서 온슬로우를 그 색깔만 찾으세요. 온슬로우를 원래 새파랗다는 걸 모르세요. 못 찾는구나. 저기 짧은 입적성. 빨간 진사화분에 심어. 짧은 입적성 뒤에 있네. 멜랑꼬리. 뒤에. 예. 그 옆에. 보라색같이 생기네요. 아니. 답답해라. 하하하하하. 아니. 라떼엄마. 멜랑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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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아. 사장님. 이 아랫**. 알 arbets centers 필요로 지적하거든요. 내가 알렬을 알려주 ustedes. վ görüş. salts 아시죠. 그게 안될 June? 새벽 보라잎 negotiation 탈거예요. 업 adore Meal zij. 왜 이렇게 작은 양이 생기랄 수 animal. 이시уб의 양이 무색 especus 생기랄. 이 Salt flashing 걸 시키는 이제 교정을 시켜야 되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뺄 놈은 빼고 들어갈 놈은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찾는 거에요 자 요런식으로 어떤 게요? 떨어지는 거는 제 탓이 아니에요 너무 베끔이에요 걔는 네 너무 베끔이에요 저희가 전에 그거 판매 영상 나갔었던 아인데 한참 전에 나갔던 아인데 네 저쪽에 손님이 골라오는 건데 지금 결정을 못 내리시나 보다 어 그냥 한 번 꼽아지 하는 거 같아요 이렇게 자 요렇게 해서요 자 요 밑으로 이제 아이를 이 흙을 밀어 넣어 주셔야 되세요 자 요기 사이사이를 눌러 주셔야 되요 이 합시킬 경우는 어제 연봉은 제가 무서워서 손도 못 댔는데요 요거는 요렇게 자 전에 이 아이를 식재할 때는 제가 핀셋으로 꼽고 꽂아 넣었잖아요 이 아이하고 이 아이는 또 이 식재하는 방법이 다르세요 얘는 또 목대가 이미 형성이 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요 자 흙을 요렇게 삐스듬히 해 놓으시고요 자 요렇게 해서 자 요거 수저 뒤로 요렇게 해서 밀어 넣은 다음에 여기서 눌러주는 거에요 자 그리고 또 요렇게 흙도 옆으로 돌려주고 사장님한테 나이타 있어요? 나이타요? 나이타요? 우리 저기 아들 우리 아들 담배 피는 아들 아들? 나이타 나이타 전문 빌려주세요 우리 사장님은 담배를 안 피셔서 네 나이타 전문 빌려주세요 우리 작은 애도 안 피어요 쟤만 피어요 나는 너무 동대받아 내게 성은 나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그래요 내가 좀 그래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동생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나이브 생방송이야 생방송 왜?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아예 거기서 얘기를 다 하지그래 왜? 막 그두면서 괜찮아요 예쁘다 너무 예쁘다 저같은 경우는 흙을 탕탕이 요게 원래 고객님이 가져왔던 애들이구요 요 앞에 꽂아 놓은건데요 여기 빼놓았어요 니가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얘를 내가 왜 더 묻은줄 알아요? 적심자국이 있어서 더 묻은거에요 그렇게 아시면 되요 적심자국 들어가야 되니까 네 금방 올라와요 그리고 요 뒤에는 여기는 빈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우선은 화산석 하나 박아놨다가 얘가 옆에서 애기 샜고 나와주면 이 자리를 또 메꿔줄거에요 또 딱 고자리로 나와요 왜냐면 햇빛을 보려고 이렇게 해서 뿌리 사이사이로 아까 잔뿌리였잖아요 이렇게 이 로라는 잔뿌리에요 그리고 뿌리가 거의 옆으로 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가 거의 안그런데 노라도 과습되면 막 둘둘 다 떨어져요 근데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과습되면 얘 장마철에 많이 떨어져요 근데 슈크림 같은 경우 뭐 백모장 같은 경우 많이들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전 작년에 슈크림 그 장마비 홀딱 맞았는데도 괜찮았어요 그 슈크림 지금도 한몸 합식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에요 결론은 내가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아 예쁘죠 조용히 해 아니 이거를 어저께 들고 온다 하길래 갖고 와 봐요 내가 그리긴 진짜 갖고 올지 몰랐어요 진짜 갖고 올지 몰랐어요 그냥 화분도 없는 데다가 안갖아 진짜 가질지 몰랐어요 근데 진짜 들고 왔어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저희가 의정부에서 온거에요 의정부요 딸 대자주고 아 진짜 거기 실습한다고 아 정말? 뭘 실습으로 해요? 간호원 아 간호학과 학생이니까 실습나갔어요 병원 실습 안녕하세요 콩쿵이 저기 한다고 하면 비추고 있기도 하고 얘네 고정도 되고 얼마나 좋은데요 이러면 또 움직이지도 않고 아 이쁘다 안 움직여 이쁘다 이쪽이 살짝 꺼진 느낌이긴 한데요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여기 적심자국이 얘보다는 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적심자국을 묻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거는 뭐 이제 애들은 뭐 어차피 크다보면 똑같이 크지 않아요 수영이 절대로 그거는 어 아 나 합식 별로 안좋았는데 합식은 어제부터 계속 하네요 그냥 합식하는거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우리 동생도 합식하는거 좋아하더라구요 우리 동생도 합식하는거 좋아하더라구요 우리 동생은 자가진에서 지금 상황이 비슷하다 어 그거는 괜찮나요 너네들 같은집에 가자고 그러고 그렇지 그렇지 아유 라떼엄마 잘하네 왜냐면 자리만 많이 차지하고 하줌만 너무 많으니까 맞아맞아 라떼엄마 똑똑하네 흡수하잖아요 베란다에서 키우는거 응 어제 내가 아까 자랑했죠 우리 다래가 나만 따라다닌다고 응 응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유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마중량이야 어 이제 잠도 가시잖아 그러니깐 발 밑에서 자고있더라니깐 그러니깐 아침에 일어났더니 침대 옆에 그 박스 2층집에서 툭 나와 응 어 내가 아침에 머리 났대 어디갔어 저기 머리야 다래야 어디갔어 그러니깐 그냥 그냥 김삼머루 박참더래 김삼머루 박참더래 하하하 우리 둘은 라떼는 손길을 거부하는데 안좋아해 혼자 외로운거 좋아하는데 괴리는 안그래 버릇을 잘 들이라 그래서 어 사람 너무 좋아해 응 사람 엄청 좋아해 붙으려고 그러고 너무 이뻐 우리 딸 고양이 영상만 보고 어? 발라당국도 잘해? 맞아요. 발라당국도 잘해. 이거 보는데 그거 보자고 고양이 영상만 보고 바로 사키자. 너무 예쁘다. 이렇게 보면 물도 잘 먹고 지네 오빠 화장실을 먹었어. 화장실을 해줬는데 조금 작아요. 근데 오빠 화장실 지가 쓰고 오빠는 나한테 베리하다가 아이 예쁘다. 저 집중하느라고 지금 말을 한 마디도 안하고 이게 지금 비가 오는 관계로 습도가 높아서 지금 저희 다육이들이 물을 많이 먹었어요. 지금 이 습도를 그냥 다 흡수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제가 며칠 동안 막 약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아이들 같은 경우 지금 이 노라도 어저께까지는 이렇게까지 막 빵빵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막 아이들이 비 습도 때문에 이렇게 빵빵해졌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웬만하면 내가 약을 안 했으면 어쩔 수 없이 약은 해야 되지만 물 주시는 거 진짜 상가하셔야 돼요. 아 예쁘다. 진짜 이쁘다. 나도 이렇게 하나 신고 싶다. 너무 이쁘다. 아 이쁘다. 지금 심은 저기 큰 사장님이 좋아하는 남자? 난다. 남자? 남자 남자분이래.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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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분을 심어내면 얘 있을 거 같아요. 남자래. 남자라 그랬어요. 난자라 그랬어요? 정자도 알고 난자라 그랬어요. 그건 더 이상하잖아. 차라리 남자가 낫지. 그냥 좀 지켜주지. 어제 분명히 제가 그러고 갔잖아요. 라떼. 라떼. 라떼가 라떼가 아니라 때밀이 라떼라고 그렇게 적으신 분도 있더만. 깜짝 놀라서 진짜로. 그래서 이벤행. 벗겨봐야 될 거 같아. 네 맞아요. 벗겨봐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거 로라 가져갔을 때도 제가 한번 넣어봐야 알아요. 저한테 합은 어떤 게 어울리냐고 묻길래 사과가 분하고 이야분하고 가져오셨는데 제가 넣어봐야 알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은 여기다가 넣어봤죠. 제가. 야! 너무 이쁘다. 이쁘다. 안 움직여. 아이 좋아. 응. 그죠? 층이 되게 높다. 제 두 개는 이렇게 있는 애를 얘가 팔 벌려 있었고 네. 원래 팔 벌리고 온 애가 이 두 아이예요. 그 사이에 얘를 품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 앞에다가 조금 더 넣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 달 정도 되시면 조금 더 흙이 들어갈 거예요. 제가 아이들 입장이 지금 너무 단단해서 만질 수가 없어서 어제 연봉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꾹꾹이를 한다고 해줬는데 그래도 그때 한번 이제 실크로 내리면 해주셔야 돼요. 아 예쁘다. 한 쪽이 조금 꺼진 거는 아까 적심 자국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말씀을 드렸죠? 그거 묻고 싶어서요. 그걸 내놓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저번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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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재했던 거 요아이 요렇게 생긴 애 제가 하나에 더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머. 이거 웃겨. 진짜 이런 애를 지금 나는 이렇게 생긴 애 가져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뭘 팔을 어떻게 벌리고 있다는 거지 그랬는데 갖고 와봐요. 그랬는데 진짜 갖고 오셨는데 제꺼 이거 분갈이 한 거 영상 보셨다고 그러길래 이거 제가 그때 성형했잖아요. 요렇게 생기네. 그거 보시고 봐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날은 비오는 날은 균제가 좋습니다. 야 너도 좀 뿌려줄게. 요렇게 해서 우리 고객님 로라 예쁘다. 아 20분 넘게 걸렸네 시간 엄청 걸렸네 자 요렇게 해서 화산서 요렇게 하나 넣어서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 저번에 저 이거 성형하는 거 보시고 요렇게 성형하는 거 얘 잘 끄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 빵빵하게 그래서 요런 아이한테 성형해놨죠. 우리 고객님도 요 팔 벌리고 있는데 두 녀석 데리고 와서 앞에다가 지금 여섯 송이를 집어넣습니다. 세포도 집어넣은 거죠. 요렇게 요 화분에 아 예쁘다. 그래서 색감 차이는 작년에 가져간 아이가 입이 조금 더 짤뚱해지면서 층이 조금 더 높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 아이가 이제 처음에는 조금 핑크해지다가 요런 색감 그러니까 온술로우도 지금 노릇노릇해지는 아이들 있죠. 펜지 노릇노릇 좀 그런 색 비슷하기도 가요. 근데 처음에는 핑크핑크하게 나옵니다. 요 아이들 참 이쁜 아이예요. 근데 여름에는 습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두루룩 다 떨어집니다. 잘 키울 수 있죠. 네. 통풍 잘 시켜주셔야 되고요. 지금 그리고 아까 뿌리 자르지 않았으니까 일주일 후에 물 조금만 조금만 주시고 만약에 그날 비가 오는 날이다 그러면 물 주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요렇게 해서 오늘 우리 고객님 노우라 합식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프루트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